어제 조국이 1심과 똑같이 2심에서도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던 혐의 전체에 대해서 2심도 똑같이 유죄를 내렸고요. 형량도 2년 똑같이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형량을 내리면 보통 구속 조치를 하는데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다든지 사기죄라든지 사기죄 같은 건 변제를 해야 되니까요. 시간을 줄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병이 아주 심각하다든지 이런 정도죠. 그런데 정말 저는 조국에 대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제 판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인정해줘서 그렇다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방어권이라는 게 남은 재판에서 방어권인데 이제 3심은 아시다시피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건 전부 1심 2심에서 따지는 겁니다. 3심은 그 죄를 확정하는데 어떤 법률을 적용했느냐라는 법률 관계만을 따질 뿐이에요. 그래서 2심까지가 대개 형사범은 사건의 실체를 다루는 최종심이 2심이고요. 2심에서 이제 법정 2심에서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끌려나가서 감방에 가는 겁니다. 그게 사법 일반적인 관행이고 99%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1%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노령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그런 거지. 그런데 이 경우는 저는 그 판사의 기본 자질이 의심돼요. 방어권이라는 게 어떻게 법률심에서 방어권을 하기 위해서 풀어줍니까? 대법 가지도 않잖아요. 본인이.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판사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방어한답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설픈 논리로 방어권이라는 용어를 꺼냈는데 그야말로 저는 그 판사가 스스로 본인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한지를 그야말로 열폭했다. 자기 고백해버렸다 생각하고. 둘째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는요. 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금 더 이상 인멸을 증거가 어디 있고 도주님 의원이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뭡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조국이가 당장 그냥 아주 나와가지고 도끼는 치면서 신당 만들고 충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를 오염시켜도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판사는요. 정치판 오염시키고 선거에 그냥 선거만 나가면 앞으로 모든 면죄부를 받는 이러한 사법을 파괴한 이런 거에 그야말로 뒤에서 그냥 다 거들어줬다. 이런 점에서 이름이 김우수 판사입니다. 여러분 김우수 판사인데요. 이름과는 달리 제가 볼 때 전혀 우수하지 않은 판사 같습니다. 정말 저는 사법에 키를 한 사람이고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그냥 아예 대놓고 집행유예 때리지 왜 또 실형을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정말 저 사람 저는 법복을 입었지 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수 부장판사 서울고법회 사법연선 22기입니다. 구로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북 김천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그동안 엘리티 코스를 다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저는 1심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그때는 그래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부부를 함께 구속할 수 없다는 그 정도의 이유는 그래도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경심은 이제 가석방으로 지금 석방대 나와 있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조국을 구속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본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법정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본인 재판장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을 앞으로 어떤 정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그동안 1심 선고 이후에 2심 선고 되기까지 뭘 했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또 출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법정 구속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법부가 너 출마 해도 돼 라고 지금 어떤 이 자락을 깔아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것도 해석이 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 감방까지 간 송영길이 무슨 지금 정치검찰 해체당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또 조국에게까지 밑자락을 깔아준 것은 저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국이 아니고 다른 잡범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2심에서 똑같이 이렇게 판사를 선고를 냈을 때 그때 무슨 방어권이니 무슨 증거인물 도주니 이러한 논리로 세상에 법정 구속 안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김우수 판사님. 정말 제가 직접 묻고 싶습니다. 참 사법부가 요. 이게 보니까 지난번 이재명 영장 기각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주눅이 들어 있거나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앞으로 있을 또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사법부 내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사법 행동이 저는 해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정말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누구는 민주당이어서 당연히 돼야 될 법정 구속도 면하고 누구는 아직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빛의 속도로 구속되고 이러면 누가 앞으로 판사를 공정한 심판 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복골복이 되는 거예요. 판사를 잘 만나면 오랫동안 이렇게 질질 끈다든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고 판사를 못 만나면 바로 구속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법의 어떤 평균적인 균형 이게 없어져 버리면 국민들이 이제는 사법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변호사 쓴다거나 변호사 인연이 있는 변호사 쓴다거나 그럴 경우는 결국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법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어떤 저는 후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은요. 어제 재판 끝나고 나와서 본인의 앞으로의 출마를 거의 시사하는 입장문을 어제 페이스북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아마 입장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냥 이 본인의 사건이 마치 검찰개혁을 어떤 추구하는 자신에 대한 탄압 이런 걸로 비춰지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권 차원에서 또 검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대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서 걸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사건을 보면 자녀에 대한 입시 부정 비리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문화 이게 다 1심 2심 다 사실심에서 오랫동안 재판에 3년 1심은 3년 6개월인가요? 2심도 1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거의 4, 5년 동안 이 사건을 탈탈 법원에서 다 확인하고 전부 다 증인 출석시켜서 전부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무슨 탄압하기 위해서 한 거란 건가요? 저는 정말 이거는 사법부를 대놓고 모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수 감찰문화 같은 경우에는 증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명백해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다 유재수 잘못된 거 다 캐냈어요. 골프채 그림 선물 받고 대단한 자녀 유학 비용을 수정받은 데다가 벤츠 두 대를 굴렸어요. 벤츠 두 대를 굴렸다고요? 유재수가요? 네. 그렇다니까요. 벤츠 두 대를 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공직 공무원이라도 되게 좀 간이 크고 뻔뻔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죠? 노무현 청와대 때 그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종이신문 당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번을 매일 지어 가서 노무현한테 침문을 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자기가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나한테 이런 가지 공무원 사회 관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금융 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이 맘에 쏙 든 거야. 그래서 노무현하고 특근들만 매일 일요일 아침에 티타임을 하는데 먹이 끼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유재수가 아주 친노 핵심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과장급인데도 이 사람 통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유재수 만나면 재수가 아주 그냥 확 터진다. 유재수가 있네요? 재수 있는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 보수정부에서 물을 먹다가 문재인이 되면서 또 확 터진 거예요. 금융정책국장을 확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당시 조국이 이끌고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라는 사람이 뭔가 보니까 여기저기 돈도 받고 다니고 아주 전행을 부린다. 제보가 포착되니까 특감발원들이 그냥 돌직구로 감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벤츠 두 대를 굴리고 그 과정에서 애가 미국의 아주 고급 학교에서 아주 고액의 수업료를 내면서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가 얼마나 측근인지 모르고 수사를 했군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국 민정수석도 참 웃기는 게 이 유재수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은 친문이지 친노는 아니잖아. 그런데 유재수는 친노거든요. 그리고 친노의 치절부터 친노랑 친문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김경수. 김경수 백원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재수를 잘 알아. 그런데 이제 조국은 몰라. 그러니까 특감발원들이 이제 특감을 해가지고 올리는 걸 보고 잘해 계속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재수를 궁지로 몰아가지고 유재수가 마지막에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해외 계좌가 들킨 거예요. 당신 이거 공무원 주제에 이렇게 수많은 달러를 어떻게 이렇게 송금을 했냐. 하니까 유재수가 잠적을 하고 딱 아까 말한 김경수는 이런 사람들한테 sos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김경수가 김경수를 비롯해서 청경등 이런 사람들이 조국 쪽에 가서 얘 우리 사람이다. 우리 노무현 청와대 때부터 고생했다. 로얄이야. 봐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보니까 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감찰을 하냐. 이 감찰한 놈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놈들이 검찰 출신이다. 정말 이 사람들은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공을 해도 이렇게 역공을 해요. 역시 검찰 출신은 못 믿는다. 검찰 출신들을 우리 옆에 두면 이놈들은 둘이 뒤통수 친다. 우리 같은 편 죽인다. 이놈들 죽여라. 이래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감찰반 역할을 감찰반원의 역할을 한 그 사람하고 또 그다음에 그때 바로 그때 김태우거든요. 역공을 당했군요. 그러니까. 김태우하고 유재수를 감찰한 이모라는 검찰 충실 민정감찰반 이 두 사람 너네 원대 복귀해. 청와대에 떠나 쫓았는 건. 이러면서 그때 김태우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폭로를 하게 되고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는 정작 도둑을 경찰이 잡았는데 도둑은 아주 그냥 떳떳하게 활보를 하고 경찰들이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유재수를 감찰한 사람이 검찰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청와대에 일이 많으니까 너 6개월만 더 일하고 가. 그래서 6개월 더 일하고 있는데 유재수하고 마주쳤대요. 그래서 유재수가 당신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 도둑이 말이죠. 딱 뺏어서 지는 나오고 자기 수사한 경찰한테 야 너 아직도 그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유재수라는 사람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하고 막말로 맏담배까지 필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문재인하고도 친해 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웃기는 게요. 무슨 동료들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럼 일부러 소리를 제인이요? 제수요. 제인이요? 나가서 전화할게요. 제인이요. 네. 제인이요. 그러니까는 봐.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아주 웃기는 게 오늘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옆에 부하들이 이거는 검찰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됐다. 참 그러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건이네요. 결국은 친노의 어떤 적장자를 몰라보고 그렇죠. 조국이가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이걸 이제 무마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입장에서 난처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모르고 건드렸구나. 아이고 이거 우리 문재인 형님한테 어떡하나? 이럴 때는 싹 바꿔야지. 저는 잘못이 없고 검찰 출신 감찰반원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도가. 참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조국이 이 사건 때문에 이번 건도요. 원래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하고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인데 그런데 유재수 감찰 무마가 무죄가 돼버리면 사실은 조국은 입시 비리 갖고는 크게 구속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형량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이 유재수 감찰 무마가 이게 1심 2심에서 다 유재가 됐기 때문에 결국 2년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질이 굉장히 큰 게요.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뇌물도 많이 받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공직기관을 완전히 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직기관 감찰반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에 있는 거예요. 그 공직기관 감찰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하들이 성실히 수행했는데 정작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한테 너 나쁜 놈 너 우리 조직에서 꺼져. 검찰 출신은 역시 안 돼. 이래서 내쫓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아이고 우리 편이었군요. 지금부터 편하게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직무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찰이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도둑 편을 들을 때 이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이요. 이제부터는 본인이 더 이상 사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심에서 이미 두 번이나 사실의 기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 롤모델을 누구로 보느냐. 바로 이재명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금배지가 있다 보니까 방탄 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속도 안 되고 그냥 저렇게 대권 후보까지 버틸 수 있더라. 그럼 나도 그러면 거의 가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셋 코리아인가요. 그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기 정보를 리셋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리셋하겠다는 걸 그냥 대한민국을 리셋하다가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 임시대변인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이 임명을 해서 지금 원래는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하려다가 당시 아마 이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걸 이제 임명을 해서 지금 대충 2월 중순쯤에 조국신당을 창당할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국신당을 창당을 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일단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이제 정의당 진보당 그다음에 새진보연업인가요. 그 세 군데를 이제 연대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마는. 지금 뭐 장경태나 일부에서는 조국까지는 할 수 있다. 왜냐. 송영기는 솔직히 팬덤이 없어요. 새가 없어서 와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조국은 들어오면 일단 새가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난번 선거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국을 끌어안으면 해서 사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조국의 강이 너무 넓고 커서 못 걷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비례정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조국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보면 민주당에서 기자들이 그걸 질문을 했어요. 기자를 질문했는데 박홍근 이분이 이제 민주개혁진보연합 한마디로. 지금 비례정당 만들고. 비례정당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위성정당들하고 연합전선 피는 실무총책이 박홍근 의원인데. 이제 조국신당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바로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지금 우리 이현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 개의 기본적인 원내정당. 녹색적인 당 뭐 이런 정당들하고 기본적으로 그 당들하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조국신당 송영희신당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조국의 팬덤이 있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하는 대로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 병명이 조국의 팬덤이라는 꿀은 있는데 문제는 그 꿀이 조국의 범죄라는 칼에 묻어 있다는 거죠. 아 꿀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독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꿀이 좋아서 먹었는데 꿀을 담은 용기가 숟가락이 아니고 칼인 거야. 그러면 혀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미 배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죠. 제가 볼 때 개딜들이야 열광할 수 있지 모르지만 중도층이 떨어져. 둘째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계산이죠. 이재명 대표 개인은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다 자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더불어 제명당을 해야 되는데 조국이가 들어와서 판을 어지럽히고 조국 자체가 이미 자기 대권 주자다. 이재명 지금 뭐 고통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2심까지 이렇게 유죄 맞고도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누가 더 피해자냐. 나야말로 대권 주자다. 이럴 수가 있는 거고. 스펙은 솔직히 조국이 더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스펙이 장대적으로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떨궈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그럼 이번에 만약에 정말 조국이 신당 만들어서 한 두세석 얻어가지고 금빼지 비례로 얻는다. 그래도 법적으로 깜빵행을 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법원이 늘어지게 시간을 늘어지게 둔다고 해도 올해 안에는 판결을 아마 해야 될 거고 또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조국이의 범죄를 부인할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럼 대법원 입장에서 그냥 유죄 확정하면 조국은 이때는 체포동의안이 아닙니다. 체포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국이 막을 방법은 없고 동시에 구속이 되면서 조국은 금빼지를 잃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결국 이 조국이라는 독. 꿀이 발린 독. 아마 그거를 먹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게 이재명 앞에 놓인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